제이그룹 사카모토 마시로입니다 최종 플래닛 탑9 7위 제이그룹 에자키 히카루입니다 플래닛 가디언들이 선택한 최종 플래닛 탑9 6위 제이그룹 강혜서입니다 마지막 글로벌 투표 결과 최종 플래닛 탑9 5위로 데뷔하게 된 참가자 K그룹 서영은입니다 4위라는 높은 순위로 캣필러의 데뷔 멤버가 된 참가자는 바로 K그룹 김다연입니다 최종 플래닛 탑9 3위는 바로 K그룹 최유진입니다 최유진입니다 K그룹 최현입니다 두 번째 1위 후보 발표합니다 K그룹 K그룹 заход hyunin by a 최 Arctic 최유진입니다 가장 최유진은 remertain 최종 플래닛 인 첫 번째 전 세계 플래닛 가디언들에게 다fluous 가장 큰 사랑합니다 참가자 굉장히 높은 순위로 테필러의 멤버가 되었습니다. 9위는 바로 C그룹 션샤우팅입니다.